나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의 시각 세계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화이팅! 감사합니다. 시윤아! 뭐해? 원스에게 한 마디 하고 와봐 주세요. 원스. 사랑해! 안녕 이따오세요. 나 왔다. 나 뭐가 돼. 나 뭐가 돼. 공주예요. 맞아요. 사랑해! 화이팅!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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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 보여? 응. 제일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데 누르는 거 진짜 좋아요. 내가 어제 제일 멋있게 쓰담쓰담 해줬는데. 쯧! 야! 건녀의 머리카락이 있겠냐? 와! 예쁘다. 하늘의 나는 것 같다는데. 가2 초이스 예스 오 이불팬. 이불팬. 여전히 못하고. 아니 망가지게 보네 아아 한담 끝이 몰래 준비해봤어 둘 중에 하나만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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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할인 공간 5 7 코 handy Especial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70만원 없고 아 바뀔 뻔했죠 몇 번이나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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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출현 들어가실게요 흘러 가는 거야 흘러 가는 거야 아무도 없는 사막에 안찍이 비처럼 난 ta noasis 같아 넌 전 물결처럼 빛이 나잖아 숨지 말고 안녕하세요 끝났죠 형아? 안녕하세요 이거 같아요 진짜 근데 나도 너무 평평하게 먹었어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꿈처럼 행복해도 돼 cause I need you 눈치에 하는 거 아래 안 써봐요? 안 써봐요?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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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좋고 기반을 하라 Yeah, turn it up 어둠 속 빛으로 퍼져진 밤 하늘을 향해 Turn it up Turn it up Yeah, turn it up 눈데로 나아 So sweet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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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겠습니다 Nice 하루 종룰 administrators 한번씩 하얀 아휴, 괜찮아. 지금 기회가 더 빨고 싶다. 여기가 더 빨고 싶다. 아빠, 이 생일이 빨리. 좀 나이스. 너와, 진짜 이따가. 뭐 찍어? 뭐, 이거? 그냥 우리 둘이 만나면. 우정이랑 둘이 만나면. 우정이랑 둘이 만나면. 우리의 사진을 찍어. 아니. 아니. 왜? 예뻐요. 나한테 해주세요 어때? 나한테 해주세요 나한테 해주세요 나한테 해주세요 나한테 해주세요 진짜 해주셨냐고요? 진짜 보고싶어요 나한테 해주세요 아.. 그냥 있어 그냥 의지 말해서 그냥 사람들이 나타내려고 뽀뽀 하니 좀 예쁘게 보여요 하니 좀 예쁘게 보여요 하니 잘했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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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랑 같이 무대 할 수 있고 섹시하고 안녕 손! 하하하하 냠! 안 말랐다고 해요 진짜? 엄청 빨리 갇혀 완전 이쁜데? 지금 바로 읽는거는 봄바리야 그쵸? 그치? 그치? 넌가 봐봐 이렇게 해야지 오우 되게 조그매보여 좋죠? 조그매보이는거 뭐가? 조그매보이는거 키도 작아보여 지금 되게 애기 웃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잘했어 꿀맛 끄고있네요 여기 안 해도 안 내려가 야! 나 이렇게 한거같아 이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다시 가서 또 찍을래? 기다리는 거! 네! 그려도 되겠습니다! 파이팅! 첫 주 끝났어요! 됐다! 파이팅! 파이팅! 먹고 싶어요? 파이팅! 오케이! 이건 좋았어요! 어 좋아! 그리고 우리가 선들 포스트! 역시! 쭈쭈쭈! 쭈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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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쭈! 어머니에게 나와주셔서 어머니에게 나와주셔서 오오오오 오오오오 아니요 아이가 예쁘잖아! 진짜 괜찮지 않아? 뭔가 꿀 듯한 연인 뭐 얼마나 예쁘게 나와 하핳 진짜? 하핫 나 핸드폰에도 욕 그런 게 진짜 많아 하핳 눈이 올라갈지 해봐 해봐 눈이 너무 커서 그래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벗겨 또 되나 엘 시켜썼어 하핳 공기 전담기 공기 전담기 왜 고민 중이에요? 부탁이 되네요 아까 고민하던 거 이제 결정한 거예요 그럼 쥐이가 그거 사용해보고 좋으면 민아 언니한테 추천해주면 되잖아요 네 쥐이는 요즘 시간이 있으면 뭐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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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 쥬이 해줘 꼬르기들 안녕 아 귀여워 귀여워 쥬이가 그래 왜 꼬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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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이는 나한테 특이하게 생겼다고 했어 어떤 부분이 제일 특이해요? 그냥 이렇게 진짜 정말 예쁜어요 글쎄 뭐 뭘 해도 예쁘죠 글쎄 뭐 뭘 해도 예쁘죠 글쎄 너무 예쁘다고 나는 네가 누군지 몰라서 앗 conceive 굿! 한 번만 가보겠습니다 꽤 좋아해요? 꽤 좋아해요? 뭔가.. 진짜 뭔가... 꼼꼼하게! 저도 가지고 있어요 핑크 셰프 비어왔어 셰프 비어왔어 나도 해볼까? 그럼 근데 힘들지 않아? 미션 채연씨가 한다는 얘기 들었어 맞아요 한걸로 다시 보내주세요 너무 맛있어서 아님 맛이 없어 너무 맛있어서 즐겼어요? 즐겨왔어요 즐겨왔어요? 즐겼어요 어제 근데 생크림 잘못 써줘요 재밌었어 근데 시원해